국민 과반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리얼미터가 YTN 이래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레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,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1%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5.3%로 적절하다는 답보다 적었고, 잘 모르겠다는 13.7%였습니다.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82.8%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고, 무당층에서도 54.2%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.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60.9%는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했으며, 적절하다는 응답은 24.5%에 불과했습니다.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%, 실외 수준은 ±4.4%포인트입니다. 비행기 우선,п metal, canal, and vert 장아 감사합니다.